오늘 전문가들 관망세 보이고 있습니다. 보압이 4명이고요.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하위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영업 부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로템에 주목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보악권장 예상하면서 삼성 SDI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역시 보악권장 예상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출법무장 보악권장의 한양디지텍 관심주로 꼽았고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 보악권장 예상하면서 한국전자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영업 부장,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창환 부장님, 2,700선 접근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1월을 이어서 2월절도 10회가 다소 컨셉을 상의하면서 시장이 불확실성이 나타날 것 같기도 했는데 시장 일을 잘 소화를 해냈고요. 그저께 같은 경우는 미등시가 반등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가 약세를 부였지만 에너지주들이 강세 나타나면서 나스닥은 하라겠지만 다우지스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국내 진수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아닐까 싶고요. 기술주의 비주의 높은 국내 중시 입장에서는 어제 낙세 하락은 다소 부담되는 것이고 오늘 서문옵션 동시반기 같은 경우는 어제 일부 시사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서문옵션 3월달 서문옵션 동시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장점 변동성은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지수가 상승할 때는 상승 종목수랑 하락 종목수가 거의 비슷한데 하락할 때 하락 종목수가 압도로 많거든요. 다만 최근에 코닥 쪽에서 하락 종목수라든가 매도의 강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는 기간의 매도세가 다소 주춤해지고 누그러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이 고각권에 있는 종목들 추격할 때 거의 잘 물립니다. 그래서 추격에 대해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닥 중시 같은 경우에 최근 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지라든가 HLB 등의 지수의 영광성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지수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고 어제 HLB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또 밸력 관련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도 3월 주총에 앞두고 나서 최근에 강세 모습들은 이게 이제 소나면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터 배터리 이후에 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련 관심도가 높아나는데 2차 전지가 반등하면서 이제 하락 종목수 간소하게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금감은 주제 공매터론에 따라서 LP 공매도 주가 교란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라든가 다음 달에 이제 공매 전산화 발도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서 공매도 잔고 많은 종목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2차 전지 섹터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은행주도 지금 ELS 관련이 됐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서 잔고 높은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준기 매니저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주가 어제 상당히 좀 기업가치 재고 방안 발표로 인해서 좀 높은 증가율을 좀 보였고요. 은행주와 증권주 역시 신고가 돌파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CPI가 좀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소화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어제 좀 상승 마감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선물 옵션 만기일 앞두고 좀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반도체가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HBM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게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지금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AI 연산 능력 같은 경우에 6개월마다 이제 10배씩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큰 기술 혁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급망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또 매출이나 이익에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전기가 부족할 것이라는 부분 때문에 변압기가 오른다는 등 그런 섹터들마다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지만 박스 하단권 깨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 주들 특히 후공정 관련 주들 만약에 하단 깨지 않고 추세가 전환되지 않는다면 조금씩 모아가도 될 자리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티크윙 같은 주식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산업의 또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모아가신다면 큰 수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단 순환매장이 연출이 되고 있고 HBM 관련 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부장님. 현대료템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주가가 제보 많이 조정받고 있다가 어제쯤 저점을 잡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동사관이 가장 큰 모멘텀은 아무래도 폴란드에 의학 대규모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죠. 2022년도에 폴란드에서 K2전차 1000대 구매하는 기본 협정을 맺었고 180대 1차 계약을 확정한 상태인데 최근에 폴란드 정권 교체라든가 쓴법 문제로 잡음이 있었지만 수금법이 본회의 통과하면서 국민대원에 대한 우려는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K2전차 외에는 마땅히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을 파괴할 가능성을 상당한 제한적으로 봐서 어제 상상인권에서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해서 물량 규모가 7조 원 이상 계약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지를 하고 있고 폴란드 외에 루마니아라든가 이집트 인도 쪽에서의 자세 수주 파이프라인을 동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특징적이고 다른 사업 중에서 특히 에코플랜트 쪽에 수주 잔고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면서 올해 매출도 한 5천억 정도의 매출은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어제 뉴스 같은 경우가 동사가 전기차 모터커호형 적층 프레스를 자체 개발하면서 이걸 선보였고 2차 전지 캔을 만드는 프레스도 선보여서 사업 가급 진행되고 있는 측면에서 주가 저점에서 한번 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지금 폴란드와 2차 계약 수주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어제 3만 원 이탈했다가 3만 원 다시 올라왔는데 3만 원 초반 정도 보시겠고요. 증가사 목표까지 제가 다 리포트 체크해 보니까 3만 4천 원에서 4만 천 원 정도 나왔으니까요. 1차 3만 4천 원, 2차 4만 원 정도 잡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 3만 4천 원 1차 목표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매니저님. 네, 저는 삼성 SDI 보고 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정보체 관련 섹터로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주가 흐름을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월 26일 날 34만 2천 원 최저점 찍고 나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 하단으로 가서 35만 원 금방까지, 36만 원 금방까지 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쌍바닥 찍고 나서 큰 양봉 계속 보여주게 되면서 정보체 흐름과 또 실적 기대감에 대한 그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 45만 9천 5백 원 까지 흐름색 덕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고 지속된다면 그리고 22, 51선 교차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목표가 52만 5천 원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1차 목표가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두 번째 저점인 37만 5천 원 정도 깨지는 선에서 손절가를 잡고 추세가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한번 손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당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보체 기대감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027년 중에 EV 정보체 전지 양산 생산 예정이고요. 국내 3사 중에서 가장 앞선 시점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력 기술 주도권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산업표준 선점 측면에서 좀 긍정적 요인이 평가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회사 같은 경우에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승 취재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긍정적인 면모를 다시 주목받고 있고 미국 판매 같은 경우에 국내 전기차 같은 경우에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판매가 조금 호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삼성 SDI가 좀 좋아질 거다. 뿐만 아니라 삼성 SDI는 지금 2차전지 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분에서도 EV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산업이 탄탄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2027년에 정보체까지 한다면 기업의 밸류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네, 삼성 SDI 오늘 관심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미국의 판매가의 호조가 지속되는 점, 그리고 2027년에 전고체 전지를 양산에 들어가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2만 5천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